뭐예요? 샐러드 먼저 빨리 드세요. 피자를, 파스타를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와, 푸가 잡지 나왔다. 오, 도박이다. 내 생에 최고의 음식들이 나온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비싼 치즈니까 많이 먹겠습니다. 오, 토마토 말린 거네? 너무 힘들어. 이 하나는 다 먹을게. 잘 먹어요. 알았어요. 맛있어. 오, 이거 간도 안 하고 치즈가 고급이야. 아, 너무 맛있겠다. 내가 치즈가 너무 좋아. 맛있다. 맛있어. 오, 이렇게 맛있는 집이었어? 이거 완전 콜리 맛있겠다. 윤준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소스는 써먹으면 맛있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음.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음,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 이거 새로 제가 먹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설마. 어떻게 참았니? 아니야. 뺏어봐. 야, 문장쓰어.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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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양이 진짜 많네. 야, 이거지? 야, 여기. 야. 야, 이거지? 한 해, 한 해, 한 해. 양이 진짜 많네. 음. 양이 진짜 많네. 야, 이거지? 네. 오, 오. 야, 이거지? 아침에, 안심에. 스테이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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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요? 안심해 안심해. 걱정 말고 안심해. 이거 진짜 땅 팔려는 거야. 안심해 안심해. 걱정 말고 안심해. 안심해 안심해. 아유 정말. 드세요. 드세요. 안심해요. 네. 술 자체가 소스가 됐다. 잘 구웠다. 잘 구웠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다 먹었어 지금. 나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음식을 먹었잖아. 지금 여기 핏줄 있잖아. 혈관들이 그냥? 네. 음식에 혈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혈관들이 난리가 났어 지금. 그래? 한번 보여줄까? 다시 가자. 이기만 해도 운영? 어머. 데뷔전. 던져 던져. 안 터졌어 너. 어깨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거 저기 복싱 선수들이. 세계 최고 복싱 선수 벤더콤 선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 있죠? 디저트 타임. 디저트 타임. 디저트 타임. 이거 뭐야? 야 이거 옛날 팥빙수 2개다. 내가 제일 갖고 싶은 건데. 왜냐면 끝나고 뭘 제일 먼저 먹고 싶어? 팥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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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팥. 팥 추워지잖아요. 팥빙수야. 황석철 씨 했던 게 다 기억을 했네. 그러니까 저거는 다 기억을 하네. 뭐야? 셋째 아니야? 우와 이거 그거 뭐냐? 민수 그릇이야. 야 그거 몸이 풍기잖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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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와. 우와. 시금이 좋으세요. 간만에 운동하네요. 야. 잘 간다. 라이스. 너무 싱었겠다 오늘. 우와. 너무 좋다. 여름 가는 소리 좋잖아요. 팥빙수. 팥빙수. 네. 오늘 제일 많이 드시는 거 진짜. 팥이요. 팥. 팥. 팥빙팥이 다 힘들잖아. 팥빙팥이 다 힘들잖아. 그러네. 예민하지. 빨리 죽여. 빨리 죽여. 팥빙은 이용감이야. 팥을 많이 해. 팥 많이. 주저. 팥통 반응. 팥빙수 다 들어간다. 한 통이 뭐야 지금. 한 번 넣어야 돼서 팥빙수. 근데 실제로 제가 저렇게 먹어요 팥빙수를. 연유. 연유. 연유 뿌려줘. 연유도 한 두통만 버려야겠다. 연유 많이 버려야지. 우와. 이 정도 맛있어. 자 이 정도로 이제. 자 이 정도로 이제. 대박이야. 아 음식 하실때는 단호하시네. 17,000. 잠깐만. 팥 두통만 14,600 칼로리고 총 17,000 칼로리에요. 저런 칼로리가 있구나. 연유도 엄청 칼로리 나오고. 이거 완전 아이스파트인데? 하하. 하하하하. 아. 연유은 쪼ğim사mn일까요? 아. 이야. 죽인다. 옛날 팥빙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